셋! 둘! 하나! 저의 최애 아이템이자 단종되면 진짜 시위할 아이템 립스틱? 1번권은 저 안 써요 네넥이야? 네넥이다 널 보면 저 재기가 나올 것 같아 신뢰합니다 신뢰 신뢰합니다 신뢰 우와 여기 카메라 있어 대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면봉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집에도 있어 그렇군요 이거 되게 유명한 화장품 진짜 많다 제가 오늘 겟디 뷰티에서 연두콩 씨한테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부스 돌아다니다 이렇게 딱 발견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서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짱이에요 짱!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겟듷콘을 직접 와보니까 지금 너무 신기하고 이걸 보는 사람 이거 재밌는 곳이다 이걸 느꼈고 옷도 다 싸게 팔고 맞아요 맞아요 체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과진미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때요? 약간 자몽? 저는 오픈하고 싶은데 저희 일단 직업 특성상 초덕이 아니면 약간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인정하시죠 유행에 뒤쳐지면 약간 힘들어요 맞아요 게이드 파우더룸 사용 방법 1번 거울을 보고 수정화장을 해주세요 자신의 파우치에서 나만의 아이템을 골라주세요 아래 서랍에 아이템을 넣고 선물을 받아가세요 제가 또 립 제품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 다섯 가지는 갖고 다녀야 언제 어디서든 컨셉을 바꿔서 맞아요 맞아요 다를 수 있는 거죠 언더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로 길이가 되게 짧아요 약간 저만의 콤플렉스? 위에는 붓펜으로 그려주고 밑에를 자연스럽게 섀도우로 이제 좀 살짝 밑바탕을 누드 컬러로 꼭 깔아줘요 선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따주셔야 돼요 도톰하네 아주 도톰하네 그쵸 이렇게 도톰해 보여요 좀 더 도톰해 보이는 입술을 좋아해서 짠! 레드베리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입술 안쪽에만 바를 건데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잘 시켜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주 산뜻한 봄여자가 됐어요 블라셔 효과를 주면 좀 더 가진미가 산다고 해야 되나? 더페이스샵에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몇 통째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뽀석뽀석하게 이게 약간 가성비? 괜찮아서 학생분들한테도 사용하시길 부담 없는 가격이어서 펄이 없고 이렇게 파괴? 블라철이 된 그런 거여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쁘게 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먼저 이거를 네 먼저 이거를 아 그리고 이 에뛰드 제품으로 한번 이렇게 코팅을 해줍니다 이거 진짜 싸요 마스카라는 레이어드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나 세 가지를 이렇게 저희는 멀리서도 이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눈이 딱 중심이 잡혀주면 멀리서도 진짜 진짜거든요 이 마스카라를 해주고 쏙쏙이 오늘도 하고 왔는데 평소에는 한 두세 개 정도 해주고 공연 때는 한 네다섯 개 정도? 제가 아마 네이처리퍼블릭 VIP일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박이다 이것만 사가지고 저 진짜 VIP예요 아 예쁘다 유리한 오늘의 유리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 이 블러셔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 언니가 추천해줘서 저도 이거 두 통째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근데 또 약간 이것만 하긴 또 아쉬운데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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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추천을 해드릴까 난 절대 하나만 못 골라 저도요 왜냐면 둘 다 너무 좋아 둘 다 너무 좋아서 둘 다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둘 다 하자 아 네 하나는 그럼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쁘게 이거 보이게 이거 뭘까요? 과연 한 번 저 맥이야? 이거 영어요 솔리스 리프터 영어로 보지 립스틱 립스틱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셋 둘 하나 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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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러블리즈의 예인 님이 우와 맞아 너무 팬인데 제가 이제 왔다간 이 자리에 다른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럼 이 맥 립스틱을 여기 서랍에 선물로 두고 가겠습니다 아 추 아 추 날 보면 자책이가 나올 것 같아 정말 이쁘시더라고요 선물 직접 받아서 확실히 아 진짜? 여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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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움버티스 대박 이게 이거 다 나아라 이거 다 나아라 이거 다 나아라 이거 다 나아라 되게 자연스러운 로즈 로즈 상큼한 것보다는 약간 자분하고 단아한? 진짜 완전 슥슥슥슥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고요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아니 이거 눈메이커이에요 그게 어디 가서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인 님 너무 예쁜 거예요 여자로서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부스인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코덕 부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신기하다 안녕 되게 부스가 빨갛고 그리고 코덕 부스라고 해서 제가 살짝 코덕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코덕은 화장품 보면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일본의 도쿄에서 나왔어요 히로니입니다 원래 저번에 했던 게리피티콘에 왔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고 새로운 걸 많이 볼 수 있어서 또 이번에 한다길래 코덕으로서 빠지면 안 된다 이 마음으로 볼거리도 되게 많고 헤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샘플들도 막 그냥 퍼주셔서 그것도 너무 즐거웠고 이거는 되게 타이트한 트롯 반팔티인데 제가 연습할 때 입으려고 샀어요. 이것도 사봤어요. 근데 잘 입을 수 있을까요? 포스트카드도 팔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고양이 좋아하니까 포스트카드 아니면 병집 써서 보내주려고 엄마한테는 주민인데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달에 제 용돈의 반절 정도를 화장품으로 썼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옷은 잘 안 샀는데 화장품으로 다 샀어요. 저는 그 립 코드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립스틱을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제 애자생 제가 립 수정을 할 건데 진짜 이 제품은 진짜 단종되면 저는 정말 이건 시위할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좋아하는 컬러에 완벽하게 좋아하는 질감 누군 립톡스라는 거예요. 요즘 입술필로 많이 맞잖아요. 입술필로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스피린이라는 그 성분이 입술을 도톰하게 하게 보이는 게다가 또 입술 각질이나 보습 이런 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사라. 입술을 바를 때 한 단계 전에 이렇게 살짝만 도톰해지고 지금 화해지고 있거든요. 핑크의 시작이자 저희 최애 아이템이자 단종되면 진짜 시위할 아이템 핑크인데 마젠타 핑크면서 이런 완전 왕 보라도 아니면서 보라 끼도 약간 섞여 있고 정말 모든 브랜드 웬만한 브랜드에 있는 마젠타 핑크 다 써봤는데 저한테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립스틱 그렇게 1번 거는 저 안 써요. 일단은 오피를 많이 좋아해요. 진짜 오피 딘트는 제가 써봤고 딘트 좋아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발색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도 진짜 딱 밀착되는 진짜 이거 그라데이션 진짜 잘 돼요. 개체할 수 없는 송이의 아이템은 슈에무라 강남 핑크입니다. 서영이가 추천드리는 딥티템은 메이크업 페이스 립톡스 제품입니다. 잘 가. 제가 추천하는 나만의 아이템은 오피의 컬러 립스티인 젤 틴트 이거 강추. 오피아 잘 가. 대박. 저 완전 좋아해요. 러블리즈. 저 진짜 러블리즈 좋아하거든요. 일단 데뷔곡이 캔디젤리러브 캔디젤리러브 안녕. 그날의 너 리와인드라고 했어요. 그 노래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 미키다. 아 미키. 이 컬러 이름은 영어에서 잘 못 읽겠다. 매트한데 보송한 느낌이어서 막 찢어지는 느낌이 아니어서 되게 좋았는데 겉은 살짝 매트해 보이면서 속은 촉촉해 보이는 그런 재질인 것 같거든요. 스노스하게? 매트가 아니라 촉촉한 거? 죽은 장미색이라 하기엔 약간 더 코랄인가? 그럼 너무 예쁘다. 예쁘다. 저한테 딱 어울리겠네요. 입술 전체 베이스에 깔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 연한 브라운기가 들어가 있는 제가 지금 진짜 빠지고 있는 색깔이에요. 제가 집에서 맨날 이렇게 혼자 하거든요. 혼자 유튜버의 삶을 꿈꾸곤 했는데 꿈을 하나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제 인생템? 추천템을 좀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이렇게 노러운 것도 좀 신기하고 재밌고 또는 이런 촬영도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코덕피스 화이팅! 코덕피스! 깜빡돼! 화이팅! 응용! 또 만나요 코덕피스! 오래됐돼! 코덕피스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